가운데, 아니 여기 막힌된 가운데 서주시면 돼요. 뒤에, 네. 정면부터 봐주세요. 네, 왼쪽도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봐주세요. 네, 다시 정면순기 씨는 1편에도 그렇고 2편에서도 좀 눈물 연기가 많아가지고 좀 영화에서 진정성을 더하는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촬영하면서 가장 감정적으로 어려웠던 장면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. 네, 감정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작품이든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연기하는 거는 어렵죠. 네, 늘 어려운데 하지만 연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대사를 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집에서 오히려 혼자 막 연습하고 어떡하지, 어떡하지 하고 고민할 때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크게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표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정도만 생각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바로 대사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czas을ビrd an 일상의k atención 이 정도면 더 척연 takeoff facingätteng 감사합니다.